난 무서운 거랑 두려운 거랑 달라요. 무서운 건... 사람이고요. 죽어, 이 새끼야! 두려운 건... 그것도 사람이네요. 강치 씨, 감옥에 간 게 누명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누명 씌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?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. 있는 게 복수 같은데, 내 생각엔.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.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.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. 내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죠. 내 복수는... 내 복수는... 내 복수는... 내 복수는...